아 나 좀 땡금없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만든 오뎅이탕 맛없어서 못 먹겠어 약간 약간 짬밥 같은 느낌? 아니 우리 엄마가 요리를 못해 근데 이제 엄마와 다르게 난 요리를 좀 잘하거든 방송에서 어머니 뒷담하시는 현아 안 했대? 아니 나 엄마 뒷담 안 했어 이게 뭐 뒷담이야 다 드릴텐데 밥담이지 엄마도 알거든요 자기 음주생이 맛없는 거 근데 경우가 심하다 그래야 되나? 약간 우리 엄마는 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없다 그래야 되나? 아직 그래 아니 뭔가 이렇게 말하니까 걔 패드립 같긴 한데 진짜 우리 엄마 요리책 봐도 약간 그런 거야 아니 미림? 없어도 돼 아니 맛술? 없어도 돼 약간 이런 식이야 아니 왜 이렇게 왜 없어도 되겠냐고 아니 요리는 레시피대로 해야지 아니 뭐 미림 대신 뭐 아 이거 넣으면 대신 약간 이런 아니 진짜 진짜 극단적인 얜데 나 진짜 어릴 때 이제 과자 베이킹 잘 못할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설탕 대신 사카링 넣어도 된다 그랬거든 시발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베이킹이란 말이야 아니 어떤 과... 당뇨 과자냐 시발 어떤 과자에 설탕 대신 사카링을 쳐넣어 나는 진짜 그것도 모르고 넣어서 만들었다가 진짜 친구한테 선물하고 욕 존나 쳐먹었어 시발 나 중학생 때 그랬어 진짜 친구들한테 선물하고 싶어가지고 과자 만들어봤는데 아니 엄마가 시발 설탕이 부족한데 설탕 대신에 사카링 넣어도 된다는 거야 욕 안 쳐먹었겠냐 시발 아니 몰라 넣어도 됐나 그랬어 엄마가 아니 아저씨 저... 저... 적당히 하고 런칠라 그랬는데 아니 그러고 아가 그... 그... 아니 아니 너 무슨 장전은... 저 story 무색하니까 방패는 진다 아... 오늘 룰렛에 뭔 일이 있었나? 아니 무슨 시골 장터냐 오늘 룰렛에 뭐 있나? 니들 오늘 왜 이렇게 룰렛 많이 돌리니? 얘들아 그... 오늘 뭐 있었니? 손상이... 좀... 약간 비가 새듯이 뚫린 것 같긴 한데...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룰렛 많이 돌리니? 안 들려도 괜찮단다... 나의 리볼빙을 위해 너희들이 희생하지 않아도 괜찮아... 얘들아...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뭔가 쓰셨는데 제가 안 해줬거나 그러면은 계속 도배하셔도 됩니다 해달라고 제가 쓰셨는데 안 해줬다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다 진짜 캐치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못 봤으면은... 분명히 돈 벌어서 나 기쁜 거 봤지? 룰렛은 룰렛이 멈추질 않아요... 룰렛 보고 걸린 거..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근데... 많이 왔다! 우리 오늘! 룰드님 여기까지 좀 와! 아니, 보심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! Agora, 저 오늘 방송 4시간 7분 했는데요? 나 오늘 중이염 비염를 목까지 판정받고 와가지고 점 사다가 왔다고 저를 갈고 쉬는겁니까 와 하루를 내가 엘딜링 했었어 얘들아 진짜 많이 썼는데 생각보다 많이 썼다 그만 놀려 안돼 나 밥 먹을거야 나 밥 먹게 해줘 나 너무 신나 나 아이폰값 벌거 같아서 너무 신나 아이폰값 폐쇄할 수 있는거지 이 시애전이 트리가드에서 컷당하던 시애전이 맞는지 가슴이 웅장해진다 아 시럽들의 도움으로 저 레벨 아 여러분 저 레벨 못 보셨구나 저 레벨 되게 높아졌어 저 레벨 85에요 템도 뜯었구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말 한마디만 하 연달아 쓰지만 말해주세요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야 안 튄게 있지? 아니여기서 내려가서 안 죽겠지? 죽었는데 아니 근데 얘는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아직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기네 아니 왜 죽은 거야 나 지금 강제방송 연장당하고 있다고 그럴 수가 없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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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 누구 때문이고 이런 게 어딨어 전 너무 행복해요 아니 시발 이렇게 행복한 게 어딨어 개 행복해 너무 좋아 아니 근데 존나 약간 내가 해야 되는 데서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졸린 소리 아씨 근데 졸나 웃길래 시현이 왜 대리 대답 하는 건데 개 웃겨 아직 힘이 없어지지 않고 돌리셔도 되래 나 대리 대답 졸나 웃길래 jen 수위를 클리ree ked cup